속보입니다. 일본 기이수도에서 오늘 4월 4일 오전 6시 58분에 규모 2.5진원의 깊이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오늘 4월 4일까지 마카야 마현 남가북에서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3월 9일과 오늘 4월 4일에 기이수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를 되돌아가보면 기이수도의 지진 이후 이즈제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후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2022년 3월 16일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12월 3일 오전 9시 28분경, 일본 기이수도에서 규모 5.3진도 오약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지만, 기이수도 강진이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인 2021년 12월 3일 오전 6시 37분경 야만아시언 후지 호수동부 지역에서 규모 4.8 최대 진도 오약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 구분하자면 기이수도 지진이 일어난 와카야 마현과 군발 지진이 일어난 야만아시언은 다른 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카마현은 유라시아판, 야만아시언은 북아메리카판입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에는 불과 3시간의 시간차에 의해 발생한 지진이었기에 모두가 우려가 컸습니다. 우선 오늘 2023년 4월 4일 발생한 일본 기이수도의 지진은 최근 일본에서 대지진 전조현상 중 하나로 알려진 산갈치, 대왕호징어 등이 잇따라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생한 추가 지진으로 지난달 3월 3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 연속 3번의 강진 이후 일본 열도 남단이자 필리핀 해판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인 시즈오카현과 와카야 마현 남부 휴가나다, 오이타현, 도쿠시마현 인근 지역, 기이수도 등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즈오카현 수루가만에서 규슈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 해저 봉우리와 협곡지대인 난카이 트로프의 대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주요 3가지 자연재해 위협요소는 먼저 수도지카 지진이 도쿄를 강타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최근 치바현과 이바라키현, 시즈오카현에 있는 스루가만의 지진을 보면서 우려가 되며 또한 두 번째 위협요소는 거대한 쓰나미로 태평양 연안 일본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대재앙을 일으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후지산의 대폭발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지만 기이수도 강진이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인 2021년 12월 3일 오전 6시 37분경 야만하시현 후지호수 동부지역에서 규모 4.8 최대 진도 약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지산은 2021년 지하 마그마 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신부저주파 지진의 발생 횟수가 2021년 88회에서 2022년 140회로 급증했으며 신부저주파 지진의 증가는 분화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이수도의 지진 이후 발생한 야만하시현 후지산 지하에서는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20km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후지산 지하 마그마 방이 존재하는 곳이기에 더욱 우려가 컸습니다. 문제는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후지산 지하에서는 규모 4.1과 3.6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과 마찬가지로 기이수도의 지진 이후 후지산 연속 지진은 발생하는가? 곧 4월 6일 이틀 후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에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에 후지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에 후지산의 부처